안녕하세요. 주식의 소리의 에솔입니다. 꽤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가비스의 청약이 끝났습니다.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죠. 총 30만 1783건이 참여했고요. 균등 배정 수량은 0.92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 있기는 하죠.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92%에 해당을 하면 한 주를 챙길 수가 있겠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8%에 들어가게 되면 한 주도 받지 못하겠습니다. 이번에 균등을 못 받으면 너무나 소외된 기분이 들 것 같아요.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비극을 맞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증거금은 총 9.825원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1646.47 대 1로 청약을 마무리 지었어요. 자 그러면 가성비가 적용이 됐던 구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지금 1000주의 소수점이 0.607로 계산이 되거든요. 단수주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약간은 불안한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13,500주 온라인 풀 청약자의 소수점이 0.199로 매우 낮고 또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였기 때문에 0.6 이상의 배정을 할 수 있는 단수주 수량은 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는 해당 구간의 청약자들이 많다면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을 했을 때 다들 배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결과가 좀 나아봐야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. 확실히 2만주 넘어가서부터는 청약 단위가 1,000주로 벌어지면서 가성비의 의미가 없는 구간들이 나오더라고요. 아무튼 해당되는 구간 한 번씩 살펴봐 주시고요. 5만4천주, 200% 우대 고객들은 비례 최종 33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소수점을 계산했을 때 매우 아쉬운 구간이 지금 12,500주 청약자들이 될 것 같아요. 비례 경쟁률로 나눠보면 7.592가 나오거든요. 소수점이 0.592, 0.6에는 아주 조금 못 미치는 상태인 거죠. 보통은 삼성증권이 단수주가 넉넉한 경우에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을 하면서 0.6 미만에도 기회가 왔던 경우들이 꽤 있긴 한데요. 이번에는 또 어떨지 최종 결과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. 네 그러면 얼마나 올라야 파킹 이자 대비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간단하게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. 아마도 천주 청약자들이 비례 한 주를 배정을 받게 된다면 이번 청약에서 최고의 가성비가 아닐까 싶은데요. 2,150만원으로 천주를 청약을 해서 균등 한 주를 챙기고 비례 한 주까지도 챙길 수 있다면 배정금액은 두 주 받아서 8만6천원이 되겠죠. 3.6% 이틀치 파킹 이자는 약 3,588원 정도가 되고요. 그렇다면 상장일에 4% 이상만 올려주면 파킹 이자보다는 남길 수가 있다. 만약에 수수료까지 생각을 한다면 5% 이상 올라주면 되겠다.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. 지금 우리는 뭐 상장일의 2배 정도는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청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가성비 같은 거 안 따지고 그냥 13,500주 풀 청약한 사람들은 어떨까?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2억 9,025만원이 필요했고요. 균등은 한 주, 비례는 8주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금액은 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. 2억 9,025만원에 대한 3.6% 이틀치 이자는 약 48,430원으로 계산이 되고요. 그렇다면 이때는 13% 이상 올라야 좀 파킹 이자를 이길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. 수수료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15% 넘게 올라야 좀 의미가 있긴 하겠고요. 어쨌든 마찬가지로 파킹 이자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와 만족할 만한 배정을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남은 시간 푹 쉬시고요. 내일 트루엔 잘 팔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